에지야 에지 어딨니? 에지야 에지야 어디? 순환도로?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형님 내 부수로 안 들어와 세상에 얼굴 왜 이랬어? 서로 왜 이랬어? 어린 것을 어떻게 했길래? 에지 말하는 거 들었지? 구박도 그런 구박이 없다잖아 지자식처럼 키워줘? 안아뜩이지 나뜩이지 고세방 꼬셔내려고 여시짓 한 거지 안 되겠다 내 이것들은 그냥 엄마 가만히 있어 나 피눈물 흘리며 내 자식들 보겠다 잘 키워주기로 했으면 꼬셔놓고 구박하고 천대해? 네 자식하고 차별되어 했다며? 내 입고 갔으면 잘 키워야지 왜 구박해? 내 자식이 무슨 죄인데? 안 그래도 지혜미 떨어져서 힘든 애를 어떻게 그렇게 내쫓니?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내 가슴 피멍 들게 놓고 너희들 잘 살 줄 알았니? 이 살림살이가 다 뭐야? 이게 다 뭐야?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자식 때문에 참는다 자식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엄마 엄마가 집에 가만히 있어 엄마도 막 덤벼 왜 깜짝 못해? 엄마도 막 덤비란 말이야 이봐 나 알아보시겠지? 미쳐버리겠지만 잠시 참아라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차가 좀 내놔 안 내려면 가고 해 선생님 전화요 마치 뭐야? 너 뭐하는 게 아니야? 자식들 그렇게 구박할 거면 뭐하러 데려갔어? 혜진 중재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라 오빠 나 찾지마 이미 예전에 끝난 인연 억지로 다시 이었던 것 같아 잠시 행복했어 고마워 오빠 잘 있어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전화도 안 됩니다 어쩌다 그랬어요 어쩌다 다시 만났으면 잘 살아야죠 처제도 처제지만 미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? 그동안 아빠 너를 못했으면 이제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처자 혼자 그거 키우느라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데 끝까지 말 안 한 그 심정을 알아줘야지 그게 무슨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? 미호가 딸인 거 몰랐어요?